쌤, 국어 제 시간에 못 풀겠어요. 그거? 독해력이 약하니까 이리저리 고민만 하다가 시간 보내서 그래. 쌤, 국어 지문, 작품 다 너무 길어요. 그거?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읽다가 길을 잇는 거야. 쌤, 국어 어떻게 공부해요? 일단 매일 조금씩 해. 일주일에 하루, 3, 4시간 팍 한다고 절대 안 늘어. 자세한 건 비법이니까 선생님 강의 듣고. 쌤, 국어 누구 꺼 들어요? 나지. 국어, 독서도, 문학도 다이쌤이 다 해줄게. 죄송해요. 다시 찍을게요.